2국힙의 축에 전국 동호인 야구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펜스원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2부대회 8강리비 신동민 투수 자 3회 말 공격에 자 이번에 굉장히 잘 맞은 1사입니다. 굉장히 느린 볼로 제가 봤을 때는 안치려고 했다가 두 점 앞서고 있는 디펜스원 또다시 헛스윙 쳤습니다만 헛스윙! 삼진 돌려세우는 신동민 투수 쳤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좌전안타 오늘 홍숭은 잘하네 유리한 상황 퓨에 센 나지맞고 그렇죠! 그 센 놈들의 아 저는 기억합니다. 주안악! 아깟쪽! 그러나 기민체가 루킹 삼진 당하면서 이렇게 홍숭은 선수가 출리에 성공했지만 이렇게 이닝 2열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슈퍼챗을 시흥 쳤습니다! 중견수와 백할 때만 안타를 치고 나가는 김기열 5번 타자 우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센터 시흥욱 수석 코치 자 볼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경기를 많이 하시는 신동현 쳤습니다! 툭! 툭! 자 3루수! 3루수! 자 오늘! 오늘 홍숭은 우리 송태희 지금 타석에 있는 아! 걸렸어요! 자 여기서 걸렸습니다 김기열 자 여기서 글쎄요 송태희 선수가 한방이 있는 선수인데 자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금일 오후 4시 40분 JTBC 버디보이즈 첫방송 저의 주말 예능 입봉작입니다 자 이렇게 또 3진으로 이닝이 종료납니다 자 자 송태희 아 대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또 볼이 빠지면서 자 어이없는 실책들이 이렇게 쯧 글쎄요 자 과연 이번 이닝을 잘 막고 자 자 3루수 잡고 2루에 자 김정민 2루수가 좌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프트가 오래 걸려있었고 자 지금 3루수가 잘 잡았는데 2루에 베이스 카바를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어요 스커링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볼이 빠지면서 아까 우연 선수가 자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한타를 치고 나가는 문희성 한점 더 달아납니다 자 최강테크니션님 자 흐흐 콕콕하 최콘치님은 안 나오시나요 야구왕님 쳤습니다 좌중관 좌중관 정제석이 그러나 또 여기서 뒤로 흘리면서 자 1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승부가 됩니다 홈에서 홈에서 자 그러나 1루주자 자 과연 주자 2,3루 4점차까지 벌려나갑니다 자 김종석 선수가 뭔가요 쳤습니다 유격수 전지훈 잡아서 1루로 깔끔하게 유격수 땅불 아웃시키면서 이렇게 이닝을 종료시킵니다 자 그러나 2점 더 달아난 디펜스원 저희는 4점 뒤지고 있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OMR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1펠입니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재석 선수 5벌을 골라 나갑니다 자 변화 마운드에는 홍석균 자 호스윙 자 이렇게 또다시 3진 득점없이 끝난 OMR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공격 저희는 6회초 디펜스원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6대2 4개초 맞을 것 같은데요 디펜스원의 2번 6 자 앞에 끝에 맞으면서 2루 우현 자 전지훈 1루에는 세이프 자 헛스윙 여기서 3진 자 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신성모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우리 김정민 선수 좋습니다만 신성모 선출입니다 자 이렇게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김주용 마운드에는 홍석균 자 유인구에 속지 않으면서 잘 참아내는 김주용 자 좋습니다 1루수 옆을 강하게 자 주자는 1,3루 무사 1,3루에 찬수로 이어지고 있는 자 조금 빼시 늦게 터 섰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이렇게 한점 신동현 서드 자 그러나 홍승훈이 몸으로 막았지만 자 볼을 잡지 못했어요 홍승훈이 자 홍승훈이 잡지 못했고 정민우가 교묘하게 피하면서 서드에 세입 주자 타자 모두 세입이 되는 험브라운드 베이스볼 자 말루 3점 뒤진 가운데 자 내야의 높이 뜬 볼 임피트 플라이 자 이렇게 송태희 자 지금 2루수 신성몸데요 불러설 곳이 없는 이번 대결 공하나에 승부는 자 볼렛을 골라나가는 김남기 자 이렇게 한점 따라붙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자 6대4 6대4 안타 하나면 전국 소방대회에서도 꼭 꼭 자 우승하기를 자 여기서 파울입니다 파울 자 지금 굉장히 빠른 타구가 나왔는데 주심이 맞자마자 맞자마자 콜을 파울 콜을 했어요 과연 이번 콩 자 여기서 삼진으로 김세훈 투수가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순간 우리 찐님 또 슈퍼챗 2만원을 쏴주셨습니다 우리 찐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무런 지금 댓글이 없으셔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자 슈퍼챗 10만원을 쏴주신 우리 디펜스원이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을 잡고 이렇게 4강에 진출을 합니다